올해 30살이 된 후 본격 안티에이징 케어에 돌입했죠 예쁜 스케줄 때문에 스킨케어 하기 힘들어서 집에서 디바이스로 피부를 관리하죠 저는 메이콘의 스킨나이트 테라피를 활용해 하루 3분 피부톤과 피부결, 탄력까지 한 번의 케어해요 블루, 옐로우, 레드 이 3가지 빛의 파장을 이용하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요 평소 사용하던 스킨케어 제품에 흡수율까지 높여주니 제품 하나만으로도 일석이 효자 제품의 손재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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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